레그민의 여배우의 바로 그 신개념의 잇 아이템이라는 오늘 레그 쉐이퍼가 박하서 씨가 이렇게 멋지게 입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. 얘는 아예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레그웨어랑 느낌이 완전 다르게 발목에서부터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이어서 뭐 허벅지 그리고 배 엉덩이까지 잡아준 느낌이 완전히 남다른 레그민인데 이거 자체가 고객님 아시다시피 진짜 뭐 기본적인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에 따라서 뭐 피부 그리고 기본적인 바디 패션 전문가들이 모아서 모여서 개발한 게 바로 레그 쉐이퍼예요. 그럼요. 기존 자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강도로 해서 똑같은 강도로 잡아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발목이 들뜨기도 했고요. 무릎이 들뜨기도 했고요. 엉덩이는 그대로 힙선이 다 쳐지면서 배가 눌러지지도 않았어요. 근데 오늘 보여드린 레그민 그 여배우가 선택한 박하선의 레그민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심지어 제가 놀랬다고 엉덩이 배 여기 진짜 대박 단계별로 압박 보정이 싹 들어가다 보니까 입자마자 사이즈 보정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레그 쉐이퍼. 이거 진짜 한번 입어보셔야 돼요. 올인원인 거죠. 올인원으로.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이 계절에 원피스를 입으면서 이제 많이들 입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스타킷. 그렇죠. 여기다가 이제 몸매가 안 되다 보니까 입는 쉐이퍼. 춥다 보니까 또 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모 사양들 이런 다양한 사양들까지 오늘 이 레그 쉐이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입자마자 재입자마자. 입자마자. 내 몸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? 입는 짓이 사이즈 보정이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각기 같이 해서 모여서 탄생시킨 바로 그 아이템이 신개념의 오늘 레그 쉐이퍼인 거예요. 그리고 저는 특히 주목했던 것 중에다가 물론 다리 라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예쁜 원피스의 전체적인 여자들의 정말 콜라병 같은 몸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패턴 넣어놓음을 보고 또 한번 놀랐거든요. 그럼요. 앞부분에도 이 복부 라인 하나하나 지금 아예 이 빛이 투과되는 이 느낌의 색감이 살짝 다른 패턴을 담아서 이 배쪽도 쏙 진짜 안 들어가던 약간 또 파트 됐던 옷들이 약간 낙낙해진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우리 엉덩이 때문에 아까 진희실에 우리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. 정말 이 아래쪽에 살짝 조직감 다른 느낌으로 해서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런 부분. 이 부분. 저기가 엉덩이 아랫부분을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. 딱 받쳐 이렇게 올려준다니까요.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저도 예전에 탓에서 진행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. 일명 막 힙봉.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진짜 입으니까 어머 힙봉. 이게 뭔지 알겠어요. 여기 사람들 많아서 왜 이렇게 탁 앉으면 여기가 철썩 붙어버리잖아요. 입었을 때 살짝 여기가 이렇게 남는 허벅지 뭐 허벅지 안쪽에 살짝 이렇게 남는 이런 느낌? 네. 이게 레그 쉐이퍼. 이게 신개념의 레그 쉐이퍼.